제주 호텔 특설링 제주 호텔 특설링 2번드 가운 초 조심해야 됩니다 올려치기 엉통 아홀습니다 자 잘 피겠어요 전 복구 경조우ay 선수가 최국서 피로를 이길 때 레프트 4딜으로 이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주먹은 자신을 가지고 있죠 레프트 바디 공격 오른쪽 손종헌인데요. 어퍼 잘 칩니다. 자 몸통 연주 훅 다시 한번 계속해서 안전을 공격하고 있는 손종헌 자 오른쪽 어퍼 그럼요 옆구역을 찍어봤습니다. 허용하면 안됩니다. 아 걸렸어요. 오른쪽 훅 자 어퍼 좋습니다. 다시 한번 훅 자 어퍼 자 타면 어퍼 좋습니다. 자 오른쪽 훅 왼쪽 트리트 자 손종헌 잡아줍니다. 자 상타전입니다. 물러서지 않게 있는 두 선수입니다. 자 올려치는 복귀 그러나 손종헌 같이 맞받아치고 있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은타 네 챔피언과 손종헌 명성도 결축했습니다. 그렇죠 자 다가서는 손종헌 자 손종헌 계속 쭉 다가서요. 옆구리 다시 어퍼 잘 비했습니다. 자 전병 커지기 시작합니다. 주목이 커지기 시작해요. 밴드는 손종헌을 내려오고 있습니다. WB의 변성적 4개인 타이트 매치 자 자 공평 좋습니다. 좋아요 손종헌 반격의 허리케인 자 복부 형으로 안됩니다. 물러서는 손종헌 자 정훈 자 옆구리 남의 다고키 자 왼손이 참 좋아요 조심해야죠 스트레이트 압도 손종헌 원투 손종헌 한 번 더 자 고키가 더 번벽 타이피하고 있는 손종헌입니다. 왼손 스트레이트 방어하는 손종헌 왼손 흥 밑단갑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또 라운드가 한 라운드가 끝났습니다. 저희는 또 3라운드 3라운드 끝났습니다.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. 여기는 제주 그랜드호텔 특설링입니다.